안녕하십니까. C46번 원상재입니다. 공명은 박지원의 우리엄마입니다. 그리운 엄마 보고 싶어요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배달꾼 우리엄마 꿈에라도 보고 싶어 한번만 나눠주세요 물자국 남기며 육십평생을 모질게도 살았습니다 그리운 엄마 보고 싶어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부정한 우리엄마 꿈에라도 보고 싶어 한번만 안아주세요 눈물자국 남기며 육십평생을 모질게도 살았습니다 눈물자국 남기며 육십평생을 모질게도 살았습니다 모질게도 살았습니다 모질게도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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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